안녕하세요 이번에 준비한 건 진저브레드 하우스키트를 사왔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이런걸 많이 팔더라구요 설명드렸는데 진저브레드 아이싱을 여기 넣어서 짜서쓰고 여러가지 캘디들 예쁜 모양 캘디들 친절하게 설명서도 있는데 일단은 아이싱을 아이싱이 지금 조금 찰흙처럼 딱딱한데 주물러줘야 한다고 설명서를 읽으면서 주물러줘야 자 일단은 가위로 1.5핀치만큼 이 정도 땅부분이 잘 나올 수 있게 넣어주라고 하는 간편하게 만들어져 있네요 그럼 어느 정도 준비를 했으니까 열어보겠습니다 안녕 아이싱을 발라주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지붕을 붙여야 하니까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색깔 빨간색 녹색 흰색 해가지고 별모양 사탕도 있고 동그란 젤리들 동글동글하게 네모난 캔디가 또 있구요 꾸며보겠습니다 예쁘게 안될텐데 미쳤다 이거 어떡하니 아 미쳤다 이거 어떡하니 자, 지금 너무 엉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나의 마음이 안전해 정리시켜 willst 아.. 참.. 어떡하냐 일단 이렇게만 해두고 지금은 별로 보기가 안 좋지만 올려보겠습니다 이렇게만 해두고 이 영상은 비빔밥이 너무 좋아요 총 3개의 크기 이 영상은еля와 베이컨이의 수 agriculture 그리고 빙벙을 넣어서 다음엔 달콤한 거지 고기를 넣어서 와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